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비즈닝 피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이제 또 홍보영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성남시에서 주최하는 전국 e스포츠 학교 대항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가 이렇게 대회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보시면은 일단 결승전 중계진에 김수현 아나운서님과 김태칸 그리고 BJ 꿀탱탱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TV에서 중계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요즘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이제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행사 중계가 들어와가지고 좀 기분도 좋고 또 제가 요즘에 굉장히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서 게임의 이해도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력도 많이 늘리고 있고 그래서 또 태칸스러운 그런 해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 날짜는요 9월 26일 토요일 시간이 이게 정확하게 아마 몇 시부터 방송할지 모르겠는데 다음 거 일단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금은 이제 센 초등부 해가지고 1위팀 120만원 2위팀 80만원 3위팀 40만원이고 4위팀한테는 문화상목권 20만원 학계 총 260만원 롤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부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스케줄이네요. 아침 10시 반에 대회장 세팅 준비를 하고 근데 이때는 여러분 오시는 게 아니라 이게 아프리카TV로 보시는 거예요. 또 과연 어떤 초등학교 팀이 이제 우승을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요즘에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가 굉장히 핫하고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카트라이더도 PC 카트라이더도 다시 또 핫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사랑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만 사랑할 게 아니라 PC 카트라이더도 좀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 송출은 아마 개막식부터 진행을 할 것 같네요. 11시부터 해가지고 한 오후까지 아마 거의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뭐 토크쇼도 있고 자 이거 뭐 접수는 8월 10일부터 접수는 24일까지인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네요. 그래서 접수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를 하시고 아마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결승할 땐 아마 김수현 아나운서님과 김태칸이 진행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는 결승전 때 아마 BJ 꿀탱테님이랑 김수현 아나운서님이 그렇게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번에 이렇게 학교대왕전이에요. 학교대왕전. 과연 어떤 초등학교가 우승을 할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중계를 사실 또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9월 26일 토요일 오전 한 11시부터 아마 생방송 진행될 것 같으니까 아프리카TV 김태칸 검사를 하시고 생방송에 많이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에 진출한 초등학교 학생분들은 무조건 들어와서 학교를 응원을 해주시면 굉장히 또 채팅창이 재밌을 것 같고요. 토크쇼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바!